오늘 여기 예쁜 풍성들이 많이 있네요 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천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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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그리고 이건 참가하고 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참가하고 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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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참가하고 가 quanticiel 그리고 천국의 나무늬들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막 날아다니는 곤충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나무늬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날개가 있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잠자리입니다 멋잠잠잠 멋잠잠잠잠 멋잠잠잠 멋잠잠잠 오늘은 날아다니는 새도 만들었어요 천국의 나무늬들 이것은 안전하게 ㅎㅎ clan 꼭 들어와서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우와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주 예쁜 새 하나님은 우와 아, 이것은 뼈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막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만드셨어요 아, 이것은 창조 동물입니다 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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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은 예, 사람을 만드셨어요. 신, 제후, 창조 로 련.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아딤이라고 했어요. 신, 창조 로 련. 민지어, 야당. 사람은 짐승들과 담아서 련. 막 순발로 걸어다니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련과 동물이 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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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신, 지혜의 련. 지혜의 련. 네,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다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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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남게 만드셨어요. 신, 신, 按照 祂의 형상 창조 이를 창조 하나님의 형상 이를 무엇을 말할까요?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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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사랑이 있는 마음은 사랑이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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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이 마귀가 그만 패배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무꽃 진료로 그리고 하와와 아남을 유혹을 했어요 무꽃 유효 샤왕 하와야 맛있는 나무 이런거 안อก 다 먹어 샤왕 니 왜시모 부 잣 시 샹어수상 고쥬네 왜나면은 이 에덴 동산 안가운데는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이대인 위에는 요 특수의 고쥬 그 나무의 이름은 그 나무의 이름은 소나과 라고 하는 나무였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소나과 라고 하는 나무였어요 소나과에 나무는 열밤이라면 너무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품스러웠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강의민주의 교수 Lesión perfectly mówi Those men to meet again so that they would eat their lifestyle through the land 어떤 사람마다 만지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마다 따먹고 싶어했어요 향무 향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오 이것만은 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샤오아 정말 향무 향쯔 단시 샤오아 공윤씨 주샤도 수상도 고즈 니 즈 니 주 빛딩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면 이 나무 열매를 다 먹지 않았을 거에요 그리고 샤오아 이 나무 열매를 다 먹지 않았을 거에요 하지만 이 뱀이 유혹을 해서 하오아는 그만 이 나무 열매를 한 개를 다 먹지 않았어요 샤오아 인사단의 무의로 유혹을 치하기로 샤오아의 고즈 아담가 또 하나씩 먹지 않았어요 이 아담가 또 하나씩 먹지 않았어요 이 아담가 또 하나씩 먹지 않았을 거에요 이것은 정직한 마음인데 이것은 거짓말하는 마음이에요 샹트의 신은 성죄의 신 그런데 셀의 사탄의 신은 사왕의 신 이것은 착한 마음이지만 이것은 막 싸우고 미워하는 마음이예요 신은 왈스의 신은 성죄, 상냥의 신 그런데 왈스의 신은 기도의 흔의 신 이것은 순종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불순종하는 마음이예요 신의 신은 순종, 무궤의 신은 불순종 이런 마음이 되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샹트의 신은 흑의 신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쇠를 가지고 녹여서 칼을 낳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을 때 하나의 신이 사람들은 다 죽이고 죽이고 다죄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죄는 것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무슨 이상 이걸 아멘 그들은 아주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순식간에만 죽이기도 했어요. 나는 샀어 흥두거든요. 예, 이렇게 총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음악을 하는 악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악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또이고 각종 우상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의 시간을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악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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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죽이고 훔치고 뺏고 도둑질하고 우상 성배하는 것을 하나님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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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의 죄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왜 시진 우리의 죄를 죽으셨는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배신해서 죽으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 왜 시진 우리의 죄를 살고 싶어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화폐하여 죄를 이루치고 회귀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하고 회귀하면 이렇게 세 사람이 될 수가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세 사람이 될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귀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감아주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부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먼저 미치고 이제 우리는 다시는 싸우지 않고 우리 이제는 절대 싸우지 않고 이 믿고 부 기도, 부恨, 탈예배라 항상 자, 모두 따라서 하세요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 워 예수 아이 워 Thank you very much. 예수 아이니